25. GUI 리스트 문서. 리스트 문서의 메인 스테이지 서브 스테이지가 되어 있구요. 메인 스테이지에는 용도는 VR 유저가 최초 게임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인트로 이미지 배경 공룡 하이다이노 공룡 아이콘 종료 주인공 가상코 신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서브 스테이지에는 각 공룡별 공간에서 배치된 구성 요소들입니다. 공룡 카드 공룡 화석 배경 공룡들 하이다이노 공룡 아이콘 종료 주인공 가상코 신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GUI 리스트에는 인트로 이미지에는 인산발린 이미지 공룡 카드에는 정보 이미지 화석에는 발자국 이미지 배경에는 트레인으로 된 바닥 이미지 공룡들은 16종 300여마리 자동으로 움직이는 공룡 홈버튼 공룡 아이콘 종료 버튼 가상코 신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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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